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Sensational 그리고 Phenomenal 우리말로는 관심을 사로잡는다, 놀랍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저 Sensational은요. 그래서 관심을 사로잡는다, 이때의 관심이 긍정, 부정 다 됩니다. 즉 좋은 일, 나쁜 일 다 상관없이 관심을 사로잡는데요. 그냥 원칙적으로 관심을 끈다 그러면 돼요. 물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ensational의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즉 신문 같은 데서 의도적으로 아주 낯뜨거운 사진 같은 걸 씹는다든가 그런 느낌 들어가죠. 그런데 Phenomenal은요. 원래 Phenomenal은 어떤 현상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실제로 너무나 기적에 가까워요.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보아야만,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놀랍다란 그런 느낌이 전달되죠. 그리고 이 Phenomenal은요. 강한 칭찬입니다. 부정적일 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한 칭찬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놀랄 만큼 성공적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Viewers love sensational videos. 시청자들은 Sensational한, 관심을 사로잡는 그러한 비디오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장 하나로는 파악이 안 되죠. 운맥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Sensational한 비디오다 그러면 아주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좀 화끈한 영상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The performance was sensational. 공연은 관심을 화끈한 것이었다. 여기서 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행위예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퍼포먼스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야구선수가 기량을 발휘할 때 그것도 퍼포먼스입니다. 자동차가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그것도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이 Sensational하다 그러면 어떠한 퍼포먼스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상당한 관심을 끌고 때에 따라서는 충격까지도 줄 수 있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기자가 다이빙을 했네요. We dived into the sensational world of sharks. 우리는 상어의 세계로 다이빙에 들어갔는데요. Sensational하다. 그것을 보면 관심이 확 사로잡히죠. 그래서 상어들이 주변에 어슬렁어슬렁대고 아마 기자는 보호 철장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닌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느낌 가져보세요. Sensational한 느낌이죠. Phenomenal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His attention to detail is phenomenal. 그의 관심이죠. 그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이게 attention to detail의 직접 해석인데요. 다시 말하면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엄청 자세히 점검하고 따졌다. 그런 느낌이죠. 그것이 놀랍다. 진짜 봐야만 믿어질 정도로 정말 섬세하다. 그런 느낌이 전달되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Kathy is a phenomenal woman. Kathy는 정말 놀라운 여성이다. 칭찬이겠죠. 이 말은 이 여성이 만약 운동선수다. 어린 선수인데 성인 선수들 다 제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량을 보이는 거죠. 혹은 어떤 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육상선수라 치면 엄청난 거리도 뒤처졌는데 그 거리를 따라잡아 앞서가 버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로 phenom 이렇게 쓰는 말이 있어요. 명사로 쓰는데 엄청난 사람이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신동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요. Q5 English가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죠. My videos are phenomenally successful. 제 비디오가 성공적이다 이런데 phenominally 느낌 오시죠. 이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니까 phenominal은 긍정상황에서만 쓰이고요. sensational은 두가지 상황 다 쓰일 수가 있죠. 그런데 느낌은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대략 비슷하게 관심을 끄는 놀라운 이런 느낌을 갖는 sensational, phenominal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땅이란 말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land, earth, ground, soil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또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